다름이 아니고 요즘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. 머리 때문에 너무 요즘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가지고 샤워 같은 거 하면 진짜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고 숱도가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. 흰 머리도 제가 이거 방송에서는 안 보일 거거든요 잘? 흰 머리가 진짜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봐봐. 그래서 남자답게 한번 지금 밀어버릴까 하거든요? 설명 좀 하고 밀어야죠. 저희 또 토크 안 합니까? 아니 어서디 썸먹기로 하니까 너 지금 밀고 싶어서 기대 중이지? 네 너무 밀고 싶어요. 슬베르한테도 이거 조언 좀 얻어보자고. 머리 밀까 하는데 어떻게 살아나세요? 진짜 빡빡 밀 거야 이번에는. 그래 저번에도 빡빡 밀었잖아. 그리고 내가 옛날에 두상이 이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? 맞아. 한번 밀어볼까? 진짜 그림인가요? 나한테 오래돼요. 진짜 좀. 제가 원하는 그림은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그림은 절대 안 나와요. 왜냐면 억히면 되기 때문이죠. 빈디젤.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약간 빈디젤. 제임스 스타델. 그래서 지금 매우 두근두근거려요. 좀 딸리긴 하는데. 머리 미는 거랑은 좀 약간 다른 게 정말 빡빡 밀거라서. 네. 아 잠깐만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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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계속 아클잖아. 빨리 밀어야지 어쩔 거야. 마음의 준비 안 했는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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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닌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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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임스 스타델 많이 나오는데. 이거. 이거인가? 아! 이거 운동 어떻게 가. 이러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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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임스 스타델 아닌데 이거.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. 제가 근데 잘 밀었죠. 뭘 잘 밀어. 이거 미는 게 뭐가 어렵다고. 에이 이런 놈이랑 뽀뽀 한번 해라. 어때? 응? 아! 이거 옛날에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연하 형님네. 예약했어요. 어? 아! 아! 박치기 공룡계 8칩이고요. 자기야. 머리 그냥 이렇게 할까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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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뜯겼지? 성의껏 밀어 좀. 이용실 가도 삭발해달라 그러면 얼마나 성의있게 밀어주는데. 아! 저게 안 좋은 걸 어떡해. 연구원 가면 공부 열심히 해서 탈공원 50대 박사님 맞고 있는 게 없잖아. 어! 어! 여기 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? 어! 박치기 공룡 아니야? 우와! 머리 대박이다. 틀어놓는다. 박치기! 아! 젠장들insi. 하아 此OK 아 뒤에 어때요? 여러분들. 된다. opportunity cher裡 nikki 자신감을 잊고 아 이거 다 안 밀어서 그래야겠어. 자신감으로 가자. 그냥 ㅋㅋ 아니 나 되게 맘이 드는데 지금? 야 너네 솔직히 놀리는 거지? 부상은 괜찮네 부상은 괜찮네? 기분이 좀 그런데? 아빠 어때? 좋아 아빠 좋아? 오우 아빠 머리 무슨 색이야? 아냐? 안 돼. 어때요? 여러분들? 왜! 너 여전히 다 뽑니? 아! 아 진짜 대단하네 뭐? 뭐? 침 삼켰는데 왜? 방구 소리 아니었어요? 뭘 방구야! 침 삼켰어 봐봐 이거야 그 소리 아니었거든요? 아 진짜라고! 방구 왜 이끼야 너한테 내가 아! 왜 이리 보라고? 롬! 아! 헬프 미! 헬프 미! 시청자 분들이랑 내가 서성해져야 할 것 같은데? 제가요? 어 내가 지금 체등색을 잘 안 보여 미라다 미라 근데 나 진짜 이거 빡빡으로 하고 있을 것 같은데? 빡빡머리 마음에 들면 빡빡머리로 계속 있을 것 같은데? 평생? 근데 빡빡머리 하면 여러분들 체모 예방할 수 있어요? 어떻게 해서 체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아 그럼 아니 근데 나중에 기르면 그런 거? 좀 덜 된 거? they couldn't do this 어?! 근데 거기랑 옆에 아 거기 느낌이 다르지않나? 아 아 그가 온다 아 아 아 아 여기만 진짜 안 됐다 싫어 아 아 아 아 어따가요 여러분들 방역 벗어보라고요 등장 꽤 괜찮은데 진짜 아 근데 안경이 좀 에러다 진짜 우와 아 아 스트레드드드드드드로 마이 서 노 플라우드 오 이스테리 아 치치칸 치치칸 홍구야 인터넷에 에릭로안이라고 치고 사진 사진 한 번만 보면 안 되냐 똑같은데 레전드 멋있어 골드버그 차보라고요? 그래 딱 이런 느낌이지 내가 비슷하다고? 아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만족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빡빡이머리 대성공 미션 석섹스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좀 문제 있는데 조명이 이거 어떡하지? 하하하 겁났어 나 발 가시 풀까? 태양권! 너 옷 갈아입고 올까? 아니 뭐 갈아입고 있는 건 아니 대성 grille neg yeah ground 안녕 we kind 숙 Zion 우리 잘